국민 10명 중 7명은 주택 밀집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할 경우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를 두고 대응 중인 국민주권침해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주택 밀집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 73%가 주민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를 위해 건축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1%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4.9%였습니다.